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 미국의 비열한 경쟁 계획은 실패했다. 3. 더러운 음모가 드러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경제와 기술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높은 발전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성취는 한국을 어느 국가와도 협력하고 싶어하는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혁신과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 엘치, 현대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의 발전으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제품, 자동차 및 소비재는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혁신, 창의성 및 고풍질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심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은 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사물인터넷 IoT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촉진하여 한국은 강력한 기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기업들은 중요한 특허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경제와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은 군사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무기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하여 한국은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대를 구축했습니다. 한국군의 고급 군사 기술, 첨단 방어 시스템 및 전문적인 훈련은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기여했습니다. 경제, 기술 및 군사 분야에서의 이러한 중요한 성취로 인해 한국은 어느 국가와도 협력하고 싶어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투자 및 협력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신뢰할 수 있고 지역과 세계의 공동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입증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의 무려 3천조원을 즉시 입금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3천조원이면 한국의 1년 GDP보다 많은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 때문에 GDP 절대 금액 순위 12위였던 한국이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인도, 독일, 일본을 제치고 한방에 GDP 세계 3위로 등극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한국이 큰일 냈다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디서 얼마나 대박이 났길래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것인지. 지금까지 바이든이 한국에 했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대로 너무나 큰 뒤통수를 한방 제대로 날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은 미국이 투자를 확정하자마자 한국 기업들에 부여했던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 추가 유예기간을 없애버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 규제에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미국 주요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 여론을 고려해 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투자 규제 유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중국 반도체 시설 투자 제안을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이들 반도체 기업은 중국 내 생산 설비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10월 만료되는 유예기간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 1년 또는 그 이상의 유예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에 맞고 루비오 및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이러한 방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며 미국 상무부와 진아 러몬도 상무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명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위한 유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규제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다. 불공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원의원들은 한국과 대만에만 득회를 준다면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모두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코루비오 상원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한국과 대만에만 특별 혜택을 주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홀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 내 이 국가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에 최소 250조 원을 투자하여 초대규모 IT센터와 공장을 짓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최첨단 패키징 공장을 비롯해 최소 수십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외에 한국의 2차전지 회사들의 투자 규모까지 합산하면 1천조 원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여 가장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투자가 완성되면 협력업체들을 모두 포함하여 최소 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한국의 투자 덕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만 53조 원을 투자하고 향후 20년 동안 삼성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반면 마코르비오 상원의원이 말한 일본과 네덜란드는 한국과 대만에 비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준의 규모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 득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마코르비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미래 기술을 지배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야욕을 꺾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 정부는 첨단 기술 공급망을 차단하는 데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는 한때 차기 미국 대선 후보에 거론됐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2011년부터 상원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하원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애플 아이폰에 중국 YMTC의 낸드플랫이 탑재 가능성이 거론될 때도 가장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화살이 돌아가게 된 셈입니다. 상원의원들은 너먼도 상무장관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 투자 규제 유예 조치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한국에 주었던 티케들을 모두 뺏어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보다 더한 뒤통수를 친 나라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에 지불해야 했던 분담금 8천억 원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가 최근 폴란드가 우리가 8천억 원 전액 현금으로 지금 당장 지불할 테니 KF21 2차 개발부터는 인리가 아닌 폴란드를 선택해달라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리는 한국에 분담금을 낼 테니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8천억 원은커녕 10원조차 보내지 않은 인리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인리 바로 옆에 위치한 말레이시아가 인리가 한국에 내지 않은 8천억 원 분담금은 물론 한국산 무기를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사고 즉시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는 파격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초장기 계약으로 총 금액이 3천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리 정부는 한국에 KF21 분담금을 지금 즉시 지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현지시간 26일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납부 계획을 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지만 아직 2천8백억 원만 납부해 당초 계획보다 8천억 원 정도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 초대 규모 구매 계약을 선포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KF21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버렸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을 했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 규모로 동남아에서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36대까지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이번에 미국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 뿐만 아니다. 유럽에서조차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산 무기의 위상은 천장을 뚫고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것이라 예고한 중거리 방공망 사업 현재 한국, 미국, 유럽 이렇게 치열한 3파전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나삼스가 당연히 수주전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들은 최근 미국의 나삼스가 아닌 한국의 천공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의 나삼스나 유럽의 CAMM 이하를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아랍에미리티 UAE가 천공 1을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천공 도입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 무기를 압도했기에 이 국가들도 한국산을 선택했다며 말레이시아도 당연히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천공을 도입할 경우 이미 도입이 확정된 FAE 50 도입이 거론되는 KF-21과 함께 말레이시아 연공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연공이 한국산으로 도배가 되는 순간이죠.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체계로 공군력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고 기존의 미국, 일본산 무기에 의존하던 필리핀과 태국 등도 한국산 무기로 교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말레이시아는 여기에다 한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싶다고 전해왔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예상 못한 파격 발표에 다급해진 임리는 이제는 절대 말을 바꾸지 않겠다며 한국의 분담금을 즉시 입금하겠다고 전해왔고 심지어 조코 위도도 임리 대동령은 한국의 성공을 본받아야 한다며 한국을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6일 연지 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의 대통령은 전날 열린 2025-2045 국가장기개발계획 발표 행사에서 한국은 1987년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3,500달러 약 446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불과 8년 만에 1만 2천 달러 약 1,527만원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의 대동령은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인적 자원과 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인적 자원과 기술, 생산 성질에 초점을 맞춰 이런 도약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도네시아 은행을 한국의 국민은행에 넘기는 초유의 파격적인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의 은행을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까지 인미가 한국의 태도를 180도 돌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을 향한 삼성의 진짜 보복이 시작되면서 이미 난리가 났는데요. 이번에는 쇠기를 박는 한국의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면서 바이든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넉다운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미국이 크게 공을 들인 필리핀마저 갑자기 미국산 무기 특히 최근 우크라 게임 체인저로 급유명세를 탄 미국의 하이마스를 대량으로 사려고 했는데 이를 전부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무기로 모두 대체한다는 폭탄 발표까지 하자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했길래 놀라운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인지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인지 최근 미국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까지 직접 나서서 빼앗으려 했던 폴란드 원전 수주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레드먼 최고경영자 CEO가 폴란드 현지 언론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30일 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24와 폴리시뉴스에 따르면 프레그먼 CEO는 26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은 폴란드에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폴란드 같은 법치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전력공사는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폰트누프 지역에 원전 사기를 짓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의 높은 지분 투자를 참여해달라고까지 요청했는데요. 보리치에의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PGE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한수원은 투자 경험이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도 뛰어난 기업이라며 한수원이 합작법인의 지분 중 49% 정도를 투자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말을 따라 한국과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됐던 폴란드 전력공사 사장의 파격적인 발표에 바이든은 어찌할 줄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동브로프스키 플란드 전력공사 PGE 사장은 한수원과의 합작법인은 폰트누프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현장 조사, 환경 조사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인을 세우려면 지분 투자율, 멤버 구성, 원전 설계 조달 시공 EPC 계약일 등 세 가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이번 방한 기간에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값싼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폴란드 안에서 강해지고 있다며 2035년에는 첫 번째 원전을 시운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만들 유일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며 미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뉴스 진행자가 그룹 방탄소년단 BTS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며 조롱해 논란이 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매체 롤링스톤 등은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인 터커 칼슨이 BTS가 최근 백악관을 찾아 바나시안 증오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조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이날 진행한 폭스뉴스 투나잇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황이 안팎으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은 무얼 하고 있나라며 오늘 백악관의 한국 팝그룹을 초대했다라며 칼슨은 알레미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오늘 바나시아 혐오 범죄 아시아인의 포용 다양성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바나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 토론할 한국 팝그룹을 모셨네 잘했어 이드라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어 BTS 초청을 두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칼슨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 해당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백악관의 상황이 너무 나빠서 언론조차도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TS들 이렇게 조롱한 미국 폭스뉴스 아나운서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아나운서 때문에 폭스뉴스는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을 맞게 됐고 결국 이 아나운서는 폭스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한국의 BTS들 잘못 건드렸다가 무릎을 꿇은 곳은 미국의 폭스뉴스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한 방송사가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팬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지난 19일 연지 시간 방송된 호주 채널 9 프로그램 221-22은 세계적인 인기인 방탄소년단을 다루면서 인종차별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조롱했습니다. 여자 진행자가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팬들을 소개한다며 방탄소년단을 한국의 원디렉션으로 언급하자 남자 진행자는 들어본 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현지 코미디언 등 다수 출연진이 나와 비꼬는 말투로 방탄소년단을 언급했습니다. 이 그룹의 인기를 남북문제에 빗대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면 한국 전쟁 문제가 없어질 수 있겠다. 한국의 뭔가가 미국에서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다. 더 나쁜 거 폭탄, 미사일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빈정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분 1위에 오른 것을 두고는 한국인 중 최초로 미국에서 1위를 한 그룹이라면서도 인상적인 것은 그 중 멤버 한 명만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춤도 굉장하다, 노래는 패스할 수 있다며 한 멤버가 노래하다 실수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아마 헤어스프레이에 대한 것이었을걸 이라고 비아냥됐습니다. 심지어 한 출연자는 방탄소년단 팬들은 하드코어라면서 한 번은 이 멤버 중 게이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를 엄청 공격했다. 그냥 수학일 뿐인데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가 대대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고 결국 문제의 호주 프로그램 채널 구운 영어와 한글로 사과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례나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산 무기를 꾸준히 대규모로 사던 필리핀의 한국산 무기 대신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고속기동포병 다연장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오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을 뒤집은 게임 체인저라며 필리핀도 한국산 무기 대신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보여주겠다며 최근 미군과 필리핀군이 함께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6발의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31연지 시간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과 필리핀군은 연례연합군사훈련 발리카탄의 일환으로 지난 22에서 23일 필리핀 바스코섬 인근의 바시에협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기간 바스코섬에는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은 무기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지대 국미사일, 하이마스 등도 배치됐습니다. 발리카탄 훈련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해마다 규모가 축소돼 실시됐으나 작년 6월 페르디란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훈련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해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 군함을 가정한 선박을 목표물로 삼아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는데요.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섬에서 모두 6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디펜스원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필리핀과 폴란드, 사우디,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 군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의 참관 아래 한국이 개발한 천모의 성공적인 발사가 공개되며 한국과 미국산 무기를 비교하는 전세계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하이마스는 고작 20km 떨어진 거리에서 한국의 천모는 무려 200km를 날아가 표적에 모두 명중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지대지유도 무기 KTSS에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다. 기동성이 높은 천모 발사 차량에 탑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최대 사거리 80km인 230-239mm 로켓탄 둥을 운용하는 천모는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현지 전문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의 하이마스 계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한국으로부터 천모를 대규모 수입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곳은 필리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원전 수주를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한국에 몰아준 데 이어 무기도 미국 대신 한국을 택했습니다. 마리오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7일 현지 매체 폴스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239 천모 다연장 로켓의 장제적 도입 및 공동개발에 관해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모를 선택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 패권을 좌우하는 자원 쟁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국의 만행을 똑같이 따라하며 한국에게 압박을 가하려던 인도네시아의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 자원을 무기로 삼아 한국을 협박하고 나서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검은 속셈을 미리 알아차리고 압박을 손쉽게 벗어났다고 합니다. 예상을 벗어난 한국의 태도에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당황했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저지르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며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심상치 않은 미중 대결 속에 작은 계기 하나만 있어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중국은 전력을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CMP에 따르면 스토콜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 중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직전 5년에 비해 23%가 줄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2013에서 2017년 사이 무기 수출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펼쳤던 것과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 역시 직전 5년 대비 1.1%나 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죠. 전쟁을 대비해 자국 무기 수출을 줄여 전력을 확보하고 향후 전쟁에서 자국 무기 전보가 외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단속을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군사 동향을 보는 한편 중국은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며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손을 대지 않았던 히토류의 손을 뻗은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히토류 자석 공급망 동제를 위해 제조 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했습니다. 발탄소와 흐름 속에서 동력의 전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히토류 자석을 중국이 독점 혹은 통제하겠다는 뜻이죠. 작년 12월 산업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을 담은 중국 수출 규제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는 발양의 히토류 제품 및 기술이 그 목록에 올라왔습니다. 네오디늄을 비롯해 사마륨코발트 등 중요 금속 기술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오디늄 자석의 경우 중국이 84%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에 도움이 없다면 생산은 물론 개발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전기차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히토류 자석은 물론이고 각종 자원까지 중국이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세계 특히 한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차세대 미래의 먹거리로 전기차를 생산 중인 주요 대기업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내다본 한국 기업은 탈중국을 선언하며 중국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국가의 자원을 수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칠레나 미국 등 히토류 광산을 보유한 기업들과 제휴를 하는가 하면 다른 국가와 공조해 기술 교류를 진행 전기차 사업에서 중국에게 밀리지 않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쉽게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중국 의존도를 쉽게 낮출 수 없기에 과도기 상황에서는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본 다른 국가들 역시 중국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자국 역시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례를 가장 먼저 벤치마킹하고 나선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잘하면 중국과 비슷하게 자원의 이점을 무기로 사용하고 다른 국가를 향해 강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현대 첨단 산업을 위한 여러 주요 희귀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전기차와 함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니켈의 세계 최대 매장량 보유국이자 주요 수출 국가인데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35%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죠. 니켈뿐만 아니라 보크사이트, 코발트 등 다른 광물들 역시 인도네시아에 매장되어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바라고 있죠.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차단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제안은 두지 않고 있기에 중국을 대신할 국가로 인도네시아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중국과 비슷한 짓을 저지르고 나섰습니다. 바로 천연자원 동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조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천연자원 수출 금지입니다. 천연자원, 특히 광물자원이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자국산업보호라는 명목으로 해외 수출기를 막고 가격을 올리려는 것이죠. 석탄과 니켈 수출을 금지해 전 세계적인 쇼크를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보크사이트를 다가오는 6월부터 수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수출 금지에 대해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 산업 육성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작년 탄소기반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인도네시아는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에너지 대란을 촉발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다량 수입하던 일본은 대사가 직접 대통령을 접견 석탄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 요청할 정도였죠. 이번 보크사이트 금지는 석탄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전기차와 항공기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원료가 바로 보크사이트이기 때문인데요. 알루미늄 생산에 있어 보크사이트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인도네시아가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할 경우 전세계 보크사이트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알루미늄 기반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던 한국 기업들은 원자재 쇼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고 장시간 움직일 수 있을수록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사용시간을 결정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게입니다. 차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전기차를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차체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오래 운전이 가능하기에 전기차 업체에서는 가벼우면서 튼튼한 재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기존에 쓰던 재료 대신 전기차 주요 재료로 사용할 만한 재료로 최근 알루미늄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기존 철강보다 20에서 30%나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기에 차세대 전기차의 주요 재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연구하는 현대차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알루미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광물 기업인 아다로 미네탈과 손을 잡으며 미리 알루미늄 공급처를 확보했는데요. 이를 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자원 압박에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원자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의 태클은 참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인도네시아의 금지 명령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크사이트 금지 명령에 대해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한국 기업들이 태연한 이유는 바로 보크사이트를 이용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것보다 알루미늄 재활용을 통해 필요한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알루미늄만 재활용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한국에 위치한 노벨리스라는 기업 덕분입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압연 및 가공업체인 노벨리스는 한국에 거점을 두고 알루미늄 재활용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재활용 원료 사용률이 57%에 달할 정도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활용은 스크랩과 폐알루미늄 음료캔을 이용해 새 알루미늄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알루미늄은 재활용에도 가치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특성을 지녀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반복해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만 잘해도 보크사이트를 수입하기 위해 인도네 사하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현대차 역시 노벨리스와 재율을 맺고 협력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노벨리스는 제네시스 모델부터 전기차 모델인 코나 EV, KONA EV와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인 아이오닉, IONIQ까지 다양한 차종의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알루미늄 공급처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금지 조치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차세대 전기차 사업에도 노벨리스는 알루미늄 공급을 약속했고 현대차는 노벨리스의 공급량으로도 충분히 수요들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보크사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호주나 중국에서 보크사이트를 수입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대체품을 수입할 곳이 인도네시아 한 곳이었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호주와 중국 등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보크사이트를 사용해서 가공하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은 큰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알루미늄 생산에 있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도가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보크사이트를 수입할 필요 없이 인도로부터 알루미늄을 직접 수입하면 되기에 인도네시아의 제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역시 인도네시아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니켈 파동과 석유 파동에서 인도네시아에 갑작스러운 수출 제한을 두고 WTO는 여러 차례 경고를 준 바 있는데요. 이번에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까지 저지르자 더는 참지 않은 것입니다. WTO는 원자재 접근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부당한 접근 제한을 두고 있다며 국제 수출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WTO의 판단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반발하면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도 딱히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WTO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는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죠. 중국처럼 자원을 무기로 삼아 압박하며 한국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었던 인도네시아 그러나 중국과는 다르게 인도네시아의 자원 무기화 전략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압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한국과 좋지 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 소식의 자격을 받은 건지 일부 분담금을 지불하고 KF-21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갚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일부분만 갚으면서 추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한국의 자국 조종사를 파견 기술력만 쏙 빼내려는 모습을 보이며 합의 이행에 대해 부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투기의 주 원재료인 알루미늄으로도 한국을 압박하려 나섰으니 한국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참고 봐줄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려고 한 인도네시아가 다시는 한국을 향해 이런 행동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의 본때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